훌륭하군. 술의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화웅을 처치하다니. 자네들의 용맹함은 반드시 기억하겠네. 요바라, 술을 더 가져와라. 감사합니다, 테이. 전력을 다해 반드시 난세를 평정하겠습니다. 난세를 평정한다라. 보아하니 자네들은 큰 뜻을 품고 있는 것 같군. 그렇다면 화웅을 처치한 기세를 몰아 동맹군과 협력하여 호래관을 돌파해보겠는가? 지금 바로 출전하겠습니다. 환누라, 참으로 용맹한 무장이로군. 훗날이 더욱 기대되는 무장일세. 이 난세를 더섯 빨리 극복합시다. 전투 태세를 갖춰라. 이 전투 태세를 가장su기시키는중. 이 전투 태세를 가장su기시키는중.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너의 를 보여주면 영향을 막아라 쉽지 않을까 참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내가 최강이다 참으로